이제 후반전 경기로 진행이 될 텐데요. 네. 아... 어... 지금... 네, 이대성 선수도 보이고요. 네, 뭐... 졸업생들이 많이 찾아왔네요. 이호연 선수도 있고, 네, 이우정 선수, 김국찬 선수. 그 하필 뭐 전반전 끝나니까 저쪽으로 여자 팬들이 요청을 한 거거든요? 아, 네. 김주성 선수의 모습이 보여요. 네. 왜 고참들은 다 위쪽에 앉아있군요. 김주성 선수 김주성 선수 김주성 선수